현대로템이 오늘 실적이 나왔고 그리고 LIG 넥스온도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LIG 넥스온은 컨센서스에 조금 못 미친다라는 해석과 함께 낙폭이 심화되어 버렸고 그 흐름 속에 하나에러스페이스도 잠시 출렁거리면서 29만원까지 밀렸었고 현대로템도 이제 잠시 밀렸는데 현대로템도 이제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죠. 실적 발표가 나왔고 매우 뭐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치보다도 월등하게 높은 일단은 이제 하나에러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또 현대로템 LIG 넥스온 이들의 기준은 21년 12월부터가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22년의 기준이 되죠. 무슨 얘기냐면은 21년도 12월에 방산주 전체의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제 미국 쪽 같은 경우의 기준은 미국의 정책 뭐 어떤 게 있어요. 이번 기준에서 2020년 기준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많은 이제 그 내용들 정책적인 내용들 기준에 민주당 쪽은 신환경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 기준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각이 됐는데 그게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선거 기준에서는 어떻게 형성이 됐어요? 일단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전기차 쪽의 기준으로 설정이 됐죠. 그렇게 되면서 그린 정책의 테슬라가 부각이 된 겁니다. 전기차 부분. 그러니까 전기차의 가격이 비싸다면서요. 전 안 사봐서 몰라요. 비싸다면서요. 그것이 보조금이 형성되지 않는 한 전기차 판매가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기가 쉽지 않고 주유소는 개인 사업자들 돈으로 법인 사업자든 사업자들 돈으로 주유소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만들어준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지원책의 범위가 수십 년 동안 진행되든 전기차, 수소차 다 좋은데 또 신재생에너지 부분, 전 세계 인류의 향후의 앞날을 위해서 좋긴 한데 비싸잖아. 그래서 예전에, 예전도 아니죠. 22년도 3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이 지상전으로 확대가 됐을 때 그때 유럽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반발을 했죠.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이후에 더더욱 취임하기도 전에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악을 쓰고 각 기업별로 탄소세 분담금 배정해버리고 깡패 집단도 아니고 자율도 아니고. 결론은 그러한 의름들이, 그러한 기준점들이 어찌됐든 민주당과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현 대통령 그런 기준이 아니라 공화당과 민주당의 전체적인 정책 기준의 설정 범위로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공식적인 정치자금 후원을 어디서 더 많이 받느냐에 따라서 정책을 많이 바꿔주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친환경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부분, 전기차 부분 이런 부분에 민주당이 있는가 하면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지구가 오염되든 말든 쓰자 이 개념이 아니야. 그렇게 한쪽으로만 몰려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공화당의 입장은 적당하게 하자. 우리가 개발해서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너무 과도한 탕수세를 부과한다든가 너무 환경적으로만 밀고 나가면 직접적인 유럽 같은 경우에 반발이 심하게 나왔다는 내용이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제한적으로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또 미국 쪽에서는 신재생에너지를 쓰라고 강요를 할 때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기존 전통 석탄이라든가 원유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썼을 때보다 더 저렴하든가 아니면 동질의 효과를 내면서 동규모의 효과를 내면서 비싸더라도 조금 비싸든가 그런데 보조금 없이는 전기차도 사기가 그렇게 편하지 않을 정도 마찬가지로 신재생에너지 부분도 아니, 그걸 강제해서 쓰라고 안 해도 가격적으로 효율성이 더 높다면 신재생에너지 안 쓰겠어요. 태양광이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화당 정부가 방산업체란 말이에요. 방산. 그리고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이라크전, 걸프전이 나고 그렇게 되면서 원유사업 장악하고 그리고 최첨단무기 여기저기 팔아먹고 우리나라에도 팔잖아요. 그리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그때 샀고 그런 기준인데 그 방산의 기준의 효과를 우리가 본다는 개념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정책 부분의 설정 범위를 잡아놨어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이슈 부분이 불거져서의 흐름인 거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테러라 뭐라고 해야 돼요? 하이간에 그런 문제가 주말에 불거지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강세 흐름도 한 번 더 업이 됐는데 일단 미국 쪽의 업체들에 대한 기준에서의 방산업체의 수혜가 형성이 되는 거지 우리나라 업체들의 수혜가 형성되지는 않는다. 거기다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준에서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당선되기도 전에 우크라이나 저는 전부 그냥 종결시킨다 라고 강력하게 어필을 했잖아요. 그럼 표를 달라.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재래식 무기의 판로우가 축소되고 둔화되고 방산업체의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흥분해서 들여다보시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수혜로서 21년부터 형성이 됐던 거는 재래식 무기 수혜에 대한 정부의 금융정책 지원은 이거는 2022년 03월 이후입니다. 우크라이나전이 지상전으로 이제 확장이 됐을 때의 기준이에요. 그때 이후부터요.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이 돈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정책금융을 지원하지 않는 한 민간업체가 수주받아서 만들었는데 아 배째 우리 돈 안 줘. 혹은 뭐 중간쯤 만들었는데 야 계약 팔기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 좀 힘겨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도 사실은 규모 자체가 원체 크다 보니까 현 정권에서도 또 다음 정권이 마찬가지죠. 각 정권에서 내세울 수 있는 공가가 되죠. 그러한 정책적인 부분이 22년 3월부터 이제 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 부분에 대해서 부각이 된 거고 정책금융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을 안 시켜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이 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도 별로 기분 안 좋죠. 왜 방산업체만 특혜조? 라고 거의 뭐 지급보증 형식이 되니까 그 앞에 이제 그 정책 수혜주 부분이 형성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22년도 당시에 이제 그 태조이방원이라는 단어를 태조이성계죠. 그런데 태조이방원이라는 단어를 요즘 뭐 젊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똘똘하다 보니까 단어들을 잘 멋들어지게 만드는 거죠. 귀에 쏙쏙 들어오게. 그렇게 해서 이제 태양광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이가 뭐죠? 태조이방원 2차전지 그 다음에 방산 그 다음에 원자력 이렇게 해서 그중에 이제 우리는 정부의 정책주로서 방산을 본 거죠. 그리고 2차전지 기준은 미국의 정책주로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주로서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 정책이 이제 훼손되면은 이제 빠져나와야 돼. 차익실현하고 정책이 훼손되면은 그리고 지금 녹화하는 사이에 현대로템의 프로그램이 매수로 전환되면서 고점 부분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어제 이제 4만4천원부터 매수생이 나갔고 오늘도 매수생이 나갔고 마지막 매수가 4만7천원에 나갔어요. 4만7천4백오십원을 넘긴다고 보고 4만7천4백원 350원 이 공방에서 매수생을 한 차례 또 냅니다. 그렇게 해서 4만7천3백원에 매수를 한다. 이렇게 문자를 내고요. 나머지 부분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전량차익실현을 어제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지금까지 24만원에서 감사합니다. 24만원 위쪽에서 3번의 차익실현을 했고 그러나서 6월 3일 이후에는 7월 25일까지 단 한 번도 차익실현이 없이 골이 달릴 때도 다 유지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예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없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더 올라왔으니까 좋지만 이 골이 달릴 때 그 심리는 어땠겠어요? 윤정도 저거 믿을 수 있나? 야 피곤한데? 나도 저 골이 고점 잡겠다라고 골이 달릴 때마다 7월 저 골이들 다 달릴 때 7월 10일, 15일, 16일 다 차익실현을 안 했잖아요. 수급이 유입되면서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그걸 꼭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어제 기준에 기가 막히게 차익실현을 잡아 드렸고 재편입도 잡아 드렸고 오늘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 주력주로서 이렇게 5월부터 저 가격 사상 최대 고점 찍고 눌린 저 가격에도 편입할 수 있다라고 다 설정을 해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은 주력 이외의 기준에서 병행을 하자라는 설정을 잡아 드린 거예요. 지금 4만 7,500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기존에 21년부터 계속 들여다보고 했는데 현대로템도 마찬가지 22년부터 본격적으로 봤죠. 한국항공구주도 봤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의 기준은 뭐냐라고 했을 때 21년도 12월 기준 22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한다면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기술을 민간에 이왕하는 부분 그렇죠?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기술을 민간에 이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따지면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민간 이왕도 주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장거리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었어요. 미국의 입김이 너무 세서 보수 쪽 진영의 입장에서는 누가 옳다라는 건 아닙니다. 보수 쪽 진영의 입장에서는 아유 뭐 그렇게 하지 마 미국이 불편해 하는데 야 그냥 미국의 우산 밑에 있어 그럼 됐지 뭐 이건 이런 논리가 있는 거고 진보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자주 국방이지 자주 국방이지 뭐 언제까지 미국이 우리 편일 수 있겠어? 우리도 바뀔 수 있어? 우리가 중국하고 친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문제되나? 뭐 이런 기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그러니까 공화당의 성향과 민주당의 성향이 또 틀려요. 여러 가지 이제 성향 기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기준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 부분 개발 권리를 받아온 거죠. 그게 꼭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해석에 따라서 다른데 어찌됐든 그 기술을 가지고 오면서 그걸 대대적으로 야 우리 이제 미사일 개발할까 이건 아니잖아요. 분당국가의 기준이고 또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위치가 강대국들 열강의 차이에 있는 참 진짜 짜증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솔직히 이제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런 기준에 이제 놓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뭐 꼬맹애들 얘기하는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아예 뭐 귀찮으니까 대만도 중국에 넘겨버리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지정학적 논리상 넘겨줬을 때 그 지역에서에 대한 입김이 없어지죠. 미국이.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그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민간 이향에 대한 부분의 수혜 부분이 그것도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가 이제 민간 이향인 거지 뭐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 굉장히 대박 아니에요 이거는. 땡큐 아니야 땡큐. 그런 흐름이 되는데 일단 어찌 됐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냐 한국항공우주냐 두 개의 업체뿐이 없어요. 사실 그걸 받아올 수 있는 규모는. 그런데 둘 다 이제 입찰은 하죠. 그런데 신청은 하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당연히 받아온 건데 카이는 왜냐하면 이제 그 주인이 없는 회사잖아요. 그렇죠? 채권단이 지분을 갖고 있고 정책금융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만약에 한국항공우주가 만약에 받는다 해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거를 다 가져온단 말이야. 왜? 이제 또 슬슬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 되는데 하나그룹이 하나솔루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양분을 해서 지주사 사업 양대산맥을 나눠놨고 그다음에 지주사로 이제 또 전환을 시키고 그다음에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해나가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2조 원을 마련을 해서 회사 그룹에서 이제 뭐 증자도 하고 해서 2조 원을 마련해서 대우조선의 양을 인수합니다. 대우조선의 양을 인수한 게 이제 하나오션이 되는 거죠. 그런데 2조 가지고 인수했으면 채권단 지분을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채권단의 지분을 인수하는데 채권단한테 돈을 갚는 게 아니라 증자를 해서 2조를 넣어버려요. 채권단 지분을 인수하는 게 증자를 해서 2조를 넣어요. 그러나서 그 돈으로 채권단 돈을 갚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유보금으로 냅둬버리고 야 채권단 니들은 돈 갚아서 돈 벌어서 갚을 게. 그런 조건이 어딨어. 초대박이지. 그래서 그 2조 갖고 뭐 할 건데. 한국항공우주를 인수하는 수순으로.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공식적인 분석 내용인 거고. 그래서 결론은 그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그룹이 굉장히 추급도 더 크게 개선되고 지배구주 재편 작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두산이나 이런 쪽으로 또 다른 평가를 받고 있고 여러 가지. 결론은 지금 이제 현대로템 말씀드리면서 이 내용은 방산 쪽의 정부의 정책 기준이 이제 두 가지 다 크게 현대로템의 미사일 관련해서의 항공우주분야에 대한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이 아우러져서의 그럼으로 형성이 된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잠시만요. LG 이노텍을 우리가 매수사인을 두 번째 매수사인을 냈나요? 지금 거래는 제한적이어도 원체 가격적으로 부각되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1차 매수사인을 냈고 2차 매수사인을 25만 7천원에 냈죠. 그러면 26만원에 낼 겁니다. 26만원 넘길 수 있을 걸로 기대는 해요. 충분히. 25만 4천원 그리고 매수가 잠시만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거래가 원체 없어서 비중에만 조절을 좀 잘 하시고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적절하게 물량 쌓이면 받아가고 이런 식으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25만 7천원까지 매수사인 나갔네요. 26만원 공방 나오면 매수사인을 낼 겁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현대로템의 기준에 결론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의 흐름을 같이 영향을 21년 12월 이후에 받았고 그리고 22년 3월 우크라이나전에 지상전 진입이 되면서 그 효과 부분도 충분히 또 받아냈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 48,300원을 넘기더라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이 기존의 슈팅 들어온 것만큼의 슈팅이 들어와주면 더 좋은데 그 슈팅은 좀 제한적이라서 그리고 양봉일 때 우리는 안 팔아요. 은봉일 때 파는 거지. 그래서 일단 어제 편이 기가 막히게 잘했고 윤정부만 잘 따라오시면 힘겨울 때도 있죠. 그리고 지금 주력주에서는 처참하게 깨져 있는 부분도 있죠. 근데 HD 현대 일렉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귀신같이 기가 막힌 차익실현의 기준이 잡혔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준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 일렉트릭 방산 전력기기 뭐 이런 쪽 이외에 우리가 LG 이노텍 이스페타시스 BH의 기준에서의 애플발 영향을 받는 실적이 끝내주는 매집이 돼 있는 그런 종목을 이제 세 번째 슈팅 범위의 종목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현대 로템을 아주 기가 막히게 편입을 잘 했습니다. 월봉 기준에서 이제 정확히 보시면 21년부터 해서 특히 또 22년부터 해서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상상을 초월하게 장래 매수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방산주들이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이슈가 불거지면서 흐름이 나온 거는 말 그대로 21년 12월부터 대선 기간에 이재명 당대표라고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 당시 이재명 후보 그리고 현 윤석열 대통령 양진영 모두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요 라고 하면서 한국항공우주 분야에 대한 민간 이향 이 부분을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에 그렇게 되면서 방산주에 슈팅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사이에 또 추가 슈팅이 나왔어요. 그래서 47,950원 공방인데 48,000원에 매수를 내고 지금 VI 발동 될 것 같은데요. 이제 1.37 이니까 좀 더 움직임이 나오긴 해야 되겠구나. 일단 47,900원 47,000원 48,000원 이렇게 해서 편익기 좀 잡으십시오.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 이 장에 남들이 방산주 무서워서 들어갑니까? 방산주 어제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들어가요? 조금 전에 LIG 넥스원 7% 밀리고 지금 2%까지 돌리는데 이 선봉장 역할을 지금 현대로템 해주고 있죠. 우리는 LIG 넥스원이 아니라 현대로템을 잡은 거야. 우리는 하나 시스템이 아니라 현대로템을 잡은 거고 우리는 현대로템을 잡은 기준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제오늘 비중 다시 5%로 꽉 채운 거고 근데 귀신같이 HD 현대 일렉은 지금 갈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내역들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수급 범위가 22년 그냥 1월부터 단순하게 놓고 볼게요. 22년 1월부터 2021 1월 021로 그냥 설정을 해서 어제까지의 기준이 되겠죠? 이 차트는 자르지는 않을 거예요. 영상만 찍어드리고 어떻게 됩니까? 3천만 줄을 개인들이 뺏겼어요. 거의 30%를 뺏겼다는 거예요. 저 중에 블록될 물리 하나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전부 장래 매수입니다. 외국인 기관 쌍끄리로 누구나가 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다만 저평가예요. 저평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이 이렇게 쌍끄리 매수가 저렇게 고르게 들어오면 슈팅이 나와도 상한가를 안 가요. 왜? 누가 땡길 건데 상한가를. 내가 땡기는 순간 저쪽에서 깔 수도 있는데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좋으니까 같이 다 같이 사서 올라가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비이성적으로 흔들리거나 밀릴 때는 동반적으로 로스컵 물약 쏟아지면서 내려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가 되고 슈팅이 나오죠. 상상 초월하죠. 상상을. 캡처합시다. 캡처해서 올려드리죠. 저러한 수급이 뒷받침에 내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현대 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는 모멘텀이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지만 실적 모멘텀하고 수급 모멘텀이 있는 거예요. 그 실적의 기준은 정책에 대한 기준. 다 사. 누구나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주려고 하는 거는 시가총액이 얘보다 월등히 커서 그것도 있지. 시가총액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그 이외에도 여러 지배구조의 개편이라든가 지배구조의 재편 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또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정밀 기계 쪽에 이슈 범위가 있다. 6월 3일 날 그 이슈 하나 가지고 18% 변동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로템 매수평균 난가는 굉장히 낮죠. 낮을 수밖에 없죠. 굉장히 오랜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30%는 매수평균 난가의 300%를 목표주가로 설정합니다. 누구 맘대로 윤종두의 기준이야. 윤종두한테 150다며. 그럼 윤종두의 기준으로 따라가야죠. 2022년 01월 01일부터 전일까지의 기준에 매수평균 난가는 얼마입니까? 개인들이 물량 뺏긴 게 3만원이네.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얘 슈팅 뭐 어마어마하게 나와도 이상할 게 없죠. 얘 우리가 좀 장기간 갖고 왔던 종목이에요. 사실은. 거래가 제한적이고 변동이 제한적이어서 안타깝게 손절도 했었고 여러가지. 근데 지금은 거래 터지고 슈팅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락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지금 우크라이나전이 어떤 식으로든 종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터넘프 대통령의 영향이든 뭐든. 그렇게 되면 재래식 무기시장에 대한 수요 부분이 둔화될 수 있으면 아무리 뭐 정책금융을 쓰고 세일즈를 정부가 나서서 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3만원에 300%면 얼마야? 12만원까지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00%만 잡아도 얼마에 6만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지금 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 범위가 이렇게 들어올 때마다 고점을 넘기고 눌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번에도 뭐가요? 사이닉스는 수급 1 붙고 있을 때 할지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 또 나머지 지금 이제 LG인호텔 슈팅 나오죠? 전 뭐 뻔한 스토리 아니야. 매집돼서 거래도 없고 개인들 영향력도 없는 종목에 저렇게 나오면 이제 BH도 같이 연동되지. 최소. 그러면 오늘 거래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쓸 수 있는 범위는 얼마를 했어요? LG인호텍이나 BH 모두 이스페타시스까지도 이스페타시스도 조금씩 움직여주죠.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3에서 5% 등락범위 나올 수 있다. 충분히. LG인호텍 26만원 매수. 얼마나 행복해. 오늘 같은 날이 매일매일 진행될 거야. 앞으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날이 매일매일 하이닉스에서 현대타에서 또 하이닉스에 연동되는 반도체 소부장이든 IT 전체적인 흐름에서 우리는 뭐 여러 개도 필요 없어. 딱 우리 종목만 있으면 돼. 종목 한 100개 뿌려놓고 오늘 같은 날 와 뭐 HD그룹주들 폭등했죠. 아이고 참나 슈팅 슈쭈쭈 올라가라 쭈쭈쭈 IBH도 좋아요. 거래가 없어서 제한적인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도 거래량 부분도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게요. 월간 단위에 이제 1억 주 정도씩 계속 터져줘야 돼. 그래야 제대로 된 슈팅들이 지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달에 기준에서도 그래서 이 고점 라인들의 수급 범위가 이렇게 보시면 이 수급이 더 들어오면서 앞에 고점을 사실 넘기는 거 아니에요.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정확히는 예를 들면 이 정도 라인 부분이 될 텐데 그리고 저 수급 규모가 따져봤더니 장래 매수를 통해서 30%나 되더라. 적은 물량 가지고 적은 물량 가지고 여기까지 과하게 미끄러져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못 견뎌서 막 손절해버렸어요. 저런 데서 그랬잖아요. 아 뭐 감당이 안 돼. 이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는데도 감당이 안 돼. 막 깨져내려가고 그래서 이 앞전 고점들 이렇게 치고 넘어갈 때 수급 범위들을 해석을 해보자는 거고 이렇게 이 고점이 되겠죠. 지금 위치도 수급이 뒷받침되면서 흐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시고 여기서 보시면 수급이 월등하게 형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앞전 고점 넘길 때에 이 수급 범위들이 재차 사상 최대치 수급으로 형성이 됐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완벽한 거고 누적으로 장래 매수를 통해서 30%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올해만 올해만 17%인가 들어와 있어요. 올해만 올해만 여기도 수급 들어오면서죠. 근데 수급이 꼬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 수급 범위가 이 자락의 기준이 여기까지 수급이 꼬여있을 때 그러면 여기란 말이에요. 이 정도 수준. 여기 대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미끄러져 있는 거잖아. 사실상. 그러면 떨어질 때 불편하면 되돌릴 때 기준에서는 편입 설정 범위가 잡혀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데. 영상을 보시지 않는 분들은 저 차트가 뭔지도 모를 거야. 무슨 내용인지. 결론적으로 단순하게 무지하게 때려 샀는데 무지하게 속된 편으로 막 때려 샀는데 주가만 못 움직였다. 과할 정도로 못 움직였다. 이제부터 움직이겠다는데 저걸 가지고 얘 못 움직일 거야 라고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일단 이 흐름 이 흐름에 월봉에 차트 범위 넣어드리고 그리고 매수평균 낙가 3만원이라는 게 믿어집니까? 저도 지금 순간 얘기하면 깜짝 놀랐어. 300% 들어올려야 됩니다 해놓고도 야 참마 이렇게였어? 라고 거기에 이제 올해 들어서의 수금만 놓고 보시더라도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봉에 있어서도 얘가 지금 뭐 연봉의 기준에 그냥 놓고 보셔도 아무런 뭐 이게 좀 과하다라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어? 그렇잖아요. 30% 매수가 들어왔는데 1억 900만 주짜리에 1억 900만 주짜리에 3천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 있으니 연봉으로도 한번 봅시다. 연봉의 기준에 설정 범위에 있어서 이게 불편하시면 로그 차트로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로그 차트로 퍼센테이지로 아예 퍼센테이지로 로그 차트로 볼게요. 얼마나 입부정합니까? 아주아주 멋들어진 그 흐름에 바닥에서의 망치형 OMA 20MA 거래량 터뜨리고 망치형 2020년 입니다. 21년도 기준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의 매집이 들어오고 슈팅이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게 22, 23, 24 이런 꼬리 부분들 당연히 넘기는 기준이 돼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건 뭘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게 연봉이에요. 저 박스 쳐드린 오른쪽 박스 구간의 흐름이 30%의 매집이 들어오고 저 정도 등락 범위뿐이 없었다. 대단한 거죠. 대략 뭐 2만원 저점으로 따지면 18,000원 18,000원에서부터 이 정도 30% 매수가 들어왔는데 HD 현대 일렉트리군요. 30% 매수했거든 21년부터 개주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슈팅이 나와있어. 상상을 초월하는 LG 노텍 1% 수준 그렇게 되니까 나머지 우리가 보는 쪽의 기준에 이스페테시스 다시 4만 4천원을 향해서 또 BH 소폭의 가격 본발력으로 그리고 삼성전기 낙폭을 일부 축소시키는 흐름에 슈팅이 나와야죠. 슈팅은 다음주에 나와도 되잖아. 오늘 꼭 나와야 돼? 오늘 막 상하가 가야 돼? 아니어도 되죠. 그래서 이제 슬슬 애플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슬슬 녹화를 진행할 시기로 설정을 할 겁니다. 주범 기준에서의 흐름 범위가 굉장히 여기가 중요한 위치가 돼요. 이 위치가 고점을 다 넘기는 위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갭이 나오는 위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장학형 상승인태 확인형 기준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이제 삼선전환도를 배웠기 때문에 지난주에 캔들하고 이번주까지 묶어서 보면 상승인태 확인형 까지 완벽해지는 거죠. 슈팅이 나올 때마다 이제 고점을 넘기는 흐름들을 잡아주고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데 지금 뭐 주간 단위에 2천만 주식은 무조건 터져줘야 되는 거고 그 이상 터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본격적인 슈팅 야 끝내준다라는 얘도 지금 MSCI 지수에 편입이 안 돼 있지 않나요? 편입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MSCI 지수 편입이 안 돼 있는 기준이라면 편입이 가시화되는 시가총액이죠. 5조 2천억이면 편입이 안 돼 있다고 치면 그리고 수급 범위가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기준에서 이 정도의 수급이 확대가 됐다가 고점을 지금 다시금 넘기는 과정에 수급이 유입된 거죠. 여기서 고점을 넘기는 과정에 그리고 수급이 더 들어왔는데 맴돌고 있었잖아. 꼬리 달아줬잖아. 주간 단위에서 이번에 장 빠지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잖아. 확 깨지면서 꼬리가 확 달려버리는 땡큐한 거지. 얼마나 못 들었죠. 얘 꼭 삽시다. 삽시다 했는데 결국은 어제 4만 4천원 또 오늘 누가 들으면 상한가 간 줄 알겠어. 이 흐름에 우리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주력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끝내주는 흐름이 형성이 돼준 거고 됐죠. 의미 있는 캔들 기준에서의 의미 있는 범위가 어디예요? 이 정도로 잡으셔도 되고 갭이 발생되면서 돌파갭이 나왔던 부분 또 이렇게 밑바닥 여기까지 다 부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잡아낼 수 있는 위치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수급이 유입되면서 정점이 형성되었던 기준 그리고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면 이거 뭐 동영상 안 보시는 분들은 이걸 이해를 할 수 있으려나 이해가 안 되지. 그렇게 되면서 이 수급이 뚫리는 위치 대형주는 알테우젠 같은 경우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계속 슈팅이 나오는 거고 이런 대형주들은 이미 벌써 미리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슈팅이 연동되는 흐름 그것도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국내 기관 투자자 모든 메이저들이 엄청난 매수 강도를 집어넣어줄 때 그럴 때는 상하가 안 나와 그리고 수급은 떨어지는 물량 서로 눈치 보면서 이왕이면 10원이라도 싸게 사고 싶지 소형 잡주 주가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수급에 대한 이 파워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면서 대처를 하셔도 무리 수 없다. 이거 수급이요. 이것도 무지하게 많은 수급입니다. 지금 우리가 BH 같은 경우에 얼마요? 15%대 매집이 돼 있는 흐름이고 LG 노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8% 가까운 그런 매수가 매집이 돼 있는 상태이고 물론 현대 로템 이 굉장한 수급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이제 4월까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좀 눌려있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5월, 6월 이렇게 이제 거래 없이 밀려있을 때 그럴 때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중기적으로 대처해도 무리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저런 흐름을 작년 4분기까지 형성했잖아요. 5만원, 6만원에. 그러나 해서 엄청난 슈팅이 나왔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BH나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4월 24일 이후에 단기적으로 지금 가파르게 들어온 거고 이 친구는 지금 4월까지 해서 가파르게 들어온 이후에 5월, 6월 쉬어갔던 거고 그렇게 되면 수급이 딱 멈춰지니까 거래가 제한적이죠.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우리가 안 본 거예요. 오늘 그나마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이니까 편입의 기준을 강하게 잡을 수 있었던 거고. 거래대금이 전체 시장에서 20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기준 윤정두 기준으로는 하루에 100만주 터지면 400억분이 안 돼. 그러면 순위 안에 못 들어온단 말이야. 매집된 건 좋다 할지라도. 누적 수급을 여기도 볼게요. 올해 이제 정확히 따지면 1월 19일 이렇게 되겠는데 일단 한번 보시죠. 1월 달에 1월 18일부터 딱 들어왔네요. 그죠? 1월 18일부터 누적 수급. 여기도 뭐 전부 오히려 HD 현대 일렉트릭은 외국인만 때려선 기준 그러니까 한쪽이 사면 슈팅은 나와요. 오히려 가볍게. 근데 이렇게 고르게 다 사면 생각보다 슈팅이 세진 않아. 근데 그 점진적인 강세와 그리고 이제 일정 매집이 끝난 이후에 슈팅 그때 이제 나오는 슈팅 범위에서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근데 이제 외끼리 외끼리 종목이 누가 있어요? 한미반도체 같은 케이스 외국인 위주로만 주구장창 샀거든요. 외국인 위주로만 한미반도체 같은 그리고 그리고 또 외국인 위주로 HLB나 알테오젠 이런 애들 검증 안 되는 외국인 위주 그런 오름들이 사실상 슈팅을 주기에는 굉장히 가벼운 슈팅으로 연동이 되어져 있죠. 얘 매수평균 단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올해 1월 18일부터 2024 01월 18일부터 전일까지의 매수평균 단가 37,700원입니다. 지금 1,800만 주면 1억 9백만 주짜리니까 17% 정도 되죠. 17% 기준에 17%면은 우리 계산 방식대로라면 최소 얼마예요? 최소 따블이잖아. 최소 따블 매집에 대한 설정 범위를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매집이 단행되면 이게 2008년도 도서입니다.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교재로 쓰여 10에서 15%도 넘겼죠. 최소 50에서 얼마? 100% 50%만 잡더라도 37,000원에 50%면 얼마예요? 18,000원에 19,000원이니까 5만 6,000원 5만 6,000원 여기서 슈팅이 계속 나올 수 있어. 정점이라는 인식을 굳이 안 가져가도 된다라는 거죠. 왜 무조건 정점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종목의 올해 기준에서만의 18일부터 보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올해 전체로 놓고 보셔도 되는데 외군기관 쌍꺼리순매수 순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4, 뭐 5위인가? 굉장히 하여간에 최상위예요. 최상위. 순매매 금액기준으로 현대차 삼성전자구석주 KB금융 5위네요. 5위. 올해 1월 2일부터 5위. 어마어마하죠? 이수페타시스가 1월 20일부터 지금까지 8%대 들어왔는데 얘도 이 순위 안에 들어있습니다. 대단한 거죠. 2분기에 기준에서는 이제 LG노텍과 BH까지도 포함됩니다. 지금 벌써 2시 45분이에요. 이수페타시스 까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매우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들여다본다. 우리는 그 기준 설정하시고 목표주가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서 갭에 대한 목표주가도 이제 설정을 높게 잡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기준의 흐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준으로 그래서 일단은 슈팅 범위에 이제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도 1차적으로 5만 여기까지 잡으면 3만 2천원에 4만 2천원이면 만 원이니까 5만 2천원 정도 1차 2차적으로 6만원 이렇게 잡힐 수 있겠죠. 개배되목 주가가 1보음은 마감 이후에 설정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설정을 잡아드렸고 슈팅 범위에 좀 높게 설정 잡아드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일단 HD연도 1렉의 최악의 경우가 지금 21선 살짝 하회시키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내려와서 미끄러진다 할지라도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밑에서 잡을 거고 오늘은 매수전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제 33만 3천원에 재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위에서 차익 실현 기가 막히게 잘했고 33만 3천원에 재편입 절반 정도 1차 편입 그리고 2차 편입의 기준은 어느 가격에도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 기준보다는 한대포 쉬어간 이후에 흐름에서 기준을 설정을 하자. 지금 만족스럽진 않지만 전체적인 종목분들 기준에서의 흐름이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됩니다. 현대차가 전일 대비 마이너스잖아요. 얼마나 짜증나요. 사실 전일 대비 마이너스인데 근데 아래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아줬다는 거하고 마감까지 해서 또 뭐 시간의 거래도 좀 터져줄 수 있죠. 지금 뭐 미국 선물 나쁘지 않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혹은 유튜브 검색하셔서 윤정도 찾아 들어오시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일단은 이 공지도 바꿀까? 건들지 말까? 일단은 하여간에 찾아오시면 시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설명을 드려놨고 알테오젠 현대 HD 현대 일렉트릭 차익실현범위까지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또 차익실현 재편위배 기준까지 HD 현대 일렉트릭 60만원까지도 목표주가 설정해놨어요. 염두에 두시고 지금 이거 영상 올리셔서 이제 파일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시기도 하시고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가지고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정의원님들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육자료 달라고 하세요. 교육자료 동영상하고 교육 들어가 있는 교육자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좀 차분하게 시장도 보시고 대처하시고 기준 잡으시고 그렇게 하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는 장이라고 보이십니다. 절대적으로 주력주에 대한 비중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실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합쳐서 30% 25% 해가지고 55% 반도체인 거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를 우리가 얼마 현대차를 30%를 그럼 합치면 얼마 85% 를 갖고 있는 거예요. 85% 를 주력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이제 15% 를 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BH 이렇게 나누어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력 포트폴리오 비중 제외하고 나머지 기준에서 KB금융 이라든가 이런 종목 분들을 매매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들여다보는 거죠. 실질 매매도 하고 그다음 순위 그다음 순위들을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은 어쨌든 종목을 수십 개씩 가져갈 수 있는 장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지도 않고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검색기에서 이렇게 현대로템도 오늘 뜨고 나서 재진입되고 또 슈팅 나오고 HD 현대중공업이든 신호가 오늘 굉장히 복잡했죠. 18%까지 올라오면서 흐름이라고 해요.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방 안에 계신 VVIP 회원님들은 모바일 검색기 기준은 신청하시면 받으실 수 있는 전제 조건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HTS 버전은 이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의하셔가지고 수익 좀 잡아가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익 범위는 뭐 이렇게도 있어요. 다른 거 하나 꺼내서 한번 볼까요. 위에 있나 집중해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차 사서 삼성전자 사서 수익이 날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그게 수익인 거예요. 그게 이게 이게 다 수익인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뭐 젊은 분들은 저보다 좀 젊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제 교육 소화하실 수 있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수익 내시고 독립하시고 3년 되셨거든요. 키리우스님이 독립하셔서 지금 혼자 매매 잘하고 계시고 뭐 윤정도 밑에 있다가 전문가 하는 분들 한국경제TV 한 5분 정도 있죠. 거기도 윤정도 회사에 있던 전문가들이 그리고 MTN 매경 이데일리 석영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 있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되신단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뛰어나세요. 이런 하이닉스에 12만 4,700원 6만 9,000원 12만 6,000원 이 편입단가가 단타치로 들어간 편입단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의 수익이면 어마어마하시겠죠. 저 수익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다 지나간 거 뭐 이럴 때 사서 대박나셨죠. 가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의 기준에서도 지금 이 가격에 25%의 비중이다. 55%에서 비중을 줄였지만 우리가 차익 실현을 안 하는 게 아니라 55%의 비중 줄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 비중 30%로 늘렸잖아요. 지금도 현대차 옛날 물량이 아니라 신규 편입 30% 가능하다라고 설정 잡아드렸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가격에도 우린 편입하잖아요.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잖아요. 어제 사상 최대치 고점 찍었고 HD 현대 일렉트리 그저께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 차익 실현하잖아요.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 1차 매수 들어왔고 이제 2차 매수를 어디서 할까. 현대로템 지금 가격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이제 뚫고 가는 이런 위치에서 편입하잖아. 알테오젠 지난번 6월 24일 날 최고점 찍고 1일 때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재편입했잖아요.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정중앙 선생님도 이제 독립을 하셨는데 아쉬운 거는 정중앙 선생님은 매매나 이런 부분이 완벽해지기 전에 그냥 독립을 하셨어요. 안타까운 게 제가 볼 때에는 기존의 매매 패턴상 이렇게 비중을 갖고 계시던 이 종목 군들을 유지를 못하고 아마 정리를 하셨을 것 같아요. 현대로템 비중도 삼성전자 주력주 비중 유지하시고 대처를 해야 되는데 한미반도체도 조금 올라오면 다 팔아버리고 이게 주력이었는데 어쨌든 7월 17일 이걸 이걸 고쳐놔야 돼. 이거 이제 고쳐놓은 게 있는데 하여간에 이게 이제 10월 4일이죠. 24년 24년 10월 4일 포트입니다. 저 때 이제 우리 정중앙 선생님은 하루하루가 힘드셨잖아요. 아 이거 어떡해요. 근데 4월에 가입하셨거든요. 4월에 가입하셨는데 그러면 2차전자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종목 여기저기 깔려있고 그래도 많이 정리를 하셨는데 이대로만 그대로만 유지하셨어도 왜냐하면 현대차, 하이닉스, 삼성전자 비중이 세 종목 합쳐가지고 현대차 28.7, 하이닉스 19.8, 삼성전자 7.0 그럼 얼마예요. 대략 한 60% 가까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계좌 수익이 그래도 4,700만 원 그러니까 1억 5천짜리 계좌 가지고 적은 수익 아니에요. 30%대. 그런데 그런데 주력주 이외에 너무 종목을 여러 가지를 쪼개놓으셨어. 우리 황태자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 2차전지에서 큰 수익 내시고 종목 너무 많이 쪼개져 있었죠. 몇 개로 열 개로 주력주는 하나도 없이 그래서 작년 10월 14일 날 220만 원짜리 호텔 강연에 펜트하우스에서 진행한 열 분 참여하셨던 호텔 강연에 참여하셔서 결국은 싹 다 정리하고 하이닉스 한 종목 얼마 12만 2976원 이걸 단타치로 들어가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옥돌 정리는 마찬가지. 옥돌 정리. 결론적으로 포스코 DX 포스코 퓨처에 어마어마한 수익 내고 다른 데서 손실난 거 1억 5천 손실난 거 다 회복됐다고 너무 좋아하시고 근데 종목이 또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결국은 가상계좌 1억을 감안했을 때 기준을 잡았을 때 하이닉스 현대차 요가격의 80% 20% 지금 하이닉스는 공식적으로 55까지 채웠던 거를 지금 25까지 줄인 거예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산 거지. 이 기준으로만 갖고 오셨어도 80% 수익이란 말이에요. 수익이 안 난다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포트폴리오 그대로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종목 검색기 활용하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주력주의 조종이 이번에 깊었기 때문에 손실율이 어제까지 9% 손실이었어요. 오늘 현대차가 또 밀려있기 때문에 손실율이 좀 더 확장돼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하다. 현대차 하루에 9%씩 종가 기준에 9%씩 올라온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올해 하이닉스 마찬가지고 6, 7%씩 주간단위 10%씩 올라오는 게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좀 놓고 보시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